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92페이지의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또 동그라미가 좋고 그러면 보기가 또 그러시죠 개발 방식의 유형을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신개발하고요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개념 정도만 신개발 같은 경우는요 농림지는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택지로 전환해서 도시형 토지로 개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의 대규모 택지에 대한 공급은요 민간에서 공급하기는 좀 힘들고 거의 정부가 주도해서 공급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에 대한 것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재개발에 대한 것도 교재상에서는 네 가지로 명시가 돼 있죠 이건 이제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이제 한 두 번 정도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에요 그래서 재개발에서는요 철거 재개발이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존이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이다 그래서 이제 보존 재개발 거기 보시면은 수복 재개발 그 다음에 이제 계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그러면 이가 가장 적극적인 거고요 이가 가장 소극적인 거 수복이라는 거는 만약에 노후화 부분이 발생했으면 원래 상태로 원상 회복시켜주는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원래 시설에다가 추가로 기능을 갖다가 더해주는 그런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존 재개발은 아직은 노후 불량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경주같이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도시라든가 지역에서는 미연의 어떤 하자를 방지하게 사는 것이 보존 재개발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영개발하고요 민간개발에 대한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 공영개발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공적 주체에서 주도가 되는 개발이 공영개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의회에 보면 나와 있죠 다만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는요 민간개발과는 달리 이게 사회적인 편익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개발 비용을 초과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영개발 사업도 우리가 한 것처럼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있죠 예타라고 그러죠 이거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상에서는 주로 민간개발에 대해서 언급이 되죠 민간개발에 대한 거는요 크게 나누게 되면 자체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뒷페이지 넘어가서 394페이지에 보시면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 지주가 자기가 주도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에서 분양이 성공리에 끝나게 되면 이익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도 자기가 다 떠나야 돼요 그게 이제 자체 개발 사업에 대한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사업을 얘기할 수 있냐면 지주 공동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거는 지주하고 개발업자하고 위험을 분산을 시키게 해서 하는 개발이 지주 공동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용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대물로 줄 때도 있다는 얘기죠 물건으로 그렇죠 왜 동네 가게 되면은 뭐 예서 다가구 뭐 이런 주택을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 201호를 줄 테니까 그거를 네가 팔든가 임대를 줘서 네가 그거 돈을 회수해라 이렇게 주는 게 이제 대물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공사비 지급형으로 변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조합아파트에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지주 공동 사업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394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리을의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사업 위탁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이 방식에서는요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개발업자는 이제 분양 대행 같은 거 맡아 갖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방식이 사업 수탁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개발업자는 단순히 뭐만 받아가냐면 분양 대행 등에 따른 수수료만 취득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개발업자가 지문을 공유하거나 이익을 공유한다면 틀리는 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옆 페이지에 가셔서 거기 가시면은 지문 3번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어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요 이거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지주하고 신탁 회사하고 그래서 신탁 계약 기간 중에는 이게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정도로만 지금은 알아두셔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민간 개발에서는 주로 많이 활용했던 게 사업 위탁하고 토지 신탁 여기가 위탁 여기는 신탁 그러니까 착각을 유도하게 해서 쓰는 거니까 나중에 이거 두 가지를 좀 주안점을 두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별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로 해서 이제 민자를 유치해서 왜 민자고속도로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도로 같은 거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지금 교통 혼자면 채징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건설했을 때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정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시급한데 그럴 때는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 시설을 먼저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여줄 수 있고 그죠? 시장에서 필요한 시설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대표적인 방식이 뒤에 396페이지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BTO하고 BTL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공부하실 때 B라는 게 빌드의 약어예요 빌드라는 것은 민간이 자기가 돈을 대서 시설을 준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트랜스퍼라는 것은요 이 시설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부나 지자체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퍼레이터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제 민간이 이 시설에 대한 관리 또는 운영권을 갖다가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능에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민자 고속도로를 우리가 이제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인데 이걸 개인 소유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 도로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취득을 해요 그래서 톨게트를 설치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이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BTO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TO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주로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아서요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어느 시설에 쓰냐면 도로라든가 다리라든가 터널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렇게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 회수할 수 있는 시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B, T가 나오면은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상하는 개념이 뭐냐면 B하고 T하고 L이 있어요 L은 리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이 시설을 준공을 하는 건 똑같고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이게 임대 또는 임차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학교 있죠? 또는 군인 아파트 있죠? 이런 것 같이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시설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간이 이 시설을 지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민간하고 이제 정부라든가 공적인 기관하고 민간업자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대신에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을 우리가 BT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쭉 가다가 임대, 임차 나오면은 BTL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거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자본유치사업 방식은 32의 시험에서도 언급이 된 거니까 그래서 꾸준히 나오는 용어니까 정리는 해 두셔야 된다 그런 정도로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조금 넘기셔서 408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부동산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우리가 또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리에 대한 의미를 보시게 되면 문항에서 출제는 한 문항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매년 나오지는 않고요 경련제로 나올 수도 있고 또 2년 연속 나오다가 한 해 쉬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관리라는 것의 의의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소유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했을 때 왜 우리가 이용 개발 다음에 관리라는 단원을 갖다가 이렇게 배우게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했으니까 지금부터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이제 수명이 오래가는 재화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거나 유지되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한 거는 일단 도시화라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죠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가 어떻게 돼요 집중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종전의 주거 형태를 가지고는 그 늘어난 인구로 수용할 수 없으니까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단독주택일 때는 소유자가 자기가 시설을 다 관리할 수 있었지만 공동주택으로 되면은 전용 부분 말고도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의 관리를 입주자들이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구가 집중이 됐을 때 수용이 가능한 이유는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서 건물이 자꾸 고층화되고 대형화되니까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산업구조가 바뀐 거죠 농사를 질 때는 우리가 라이프사이클이 그 지역에서 출생해서 농사 짓다가 그 지역에서 사망하는 라이프사이클이었는데 도시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제는 농촌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로 도시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타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그 물건에 대한 걸 매일 내가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위탁관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에 대한 분류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요 거기 보시면 이제 복합개념의 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복합개념 그러면 우리가 법경기 세 가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법률적인 거 경제적인 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관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복합개념의 관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를 넘겨서 거기 보시면은 내용 영역에 따른 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따른 관리에서는 예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산관리라고 이 자산관리가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의 가치를 단순히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켜주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리가 자산관리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가 부동산에 대한 매입 및 매각 관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투자 리스크를 관리해준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영역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자산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한 두 번 정도 박스에 이렇게 주고 이게 무슨 관리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자산관리가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 분류상에서는요 가장 꾸준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관리 방식에 따른 구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별표 하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가관리라는 게 있죠 자가관리는 직접관리 또는 자치관리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냐면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일단 뭐가 잘 되냐면 기밀 유지도 잘 되죠 우리 집의 일을 내가 밖에 나가서 얘기만 안 하면 되니까 기밀 유지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 결정도 신속하죠 내 거니까 근데 이제 단점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일단은 매너리즘에 빠지죠 무사 안일주의, 업무의 태만 왜? 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가관리의 단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관리 방식에 대한 장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게 되면 관리 업무의 타성화라고 돼 있죠 이게 게을을 타자죠 무사 안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위탁관리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간접관리이자 우리가 외주관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하죠 그쵸? 이 사람들은 계약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단점은 뭐가 되냐면 기밀 유지가 안 되죠 그쵸? 외부에 나가서 얘기하면 발설을 하게 되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장점과 여기 단점 여기 단점과 여기 장점이 크로스되니까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혼합관리라고 있어요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가 혼합관리예요 근데 이거를 잘 쓰게 되면 자관리의 장점과 위탁관리의 장점을 결합시켜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게 혼합관리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또 반복해서 들으니까요 근데 이런 게 일단은 중요한가 보다라는 정도로만 들으시면 될 거예요 이게 내용을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들으면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왜 저기 아메리카 대륙을 가게 되면 남미도 있고 미국이 있는 북미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들으면 남미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주로 스페인어 이런 게 많아요 꼭 그런 내용을 듣다가 조금 지나면 영어권으로 온 것 같아요 좀 익숙한 그러다가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 우리나라 말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문제는 영어권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까지가 시간 꽤 걸리죠 그런 걸 단축하기 위해서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습을 그래야지만 조금 더 빨리 익숙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12쪽에 가시면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부동산 관리 회사들의 관리 활동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 활동 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차 활동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활동을 할 때 임차자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물건의 용도에 맞는 임차자를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차인을 선정을 할 때 주거용은 우리가 유대성, 일치성 이런 거 얘기해요 주변 이웃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애들 많은 집은 직구하러 다니는데 직구하기 어렵거든요 애들 시끄럽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용 또는 사무실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적합성을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무실이라든가 이제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건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주로 오피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1층에 예를 들어서 공구상 이런 게 들어오고요 막 그라인더로 갈아대고 그러면은 아 당연히 불평불만이 쇄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구상들은 대부분 그렇게 비슷한 일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업용 또는 매장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는 매상고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매출이 나와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업종이 뭐냐 뭐 이런 거를 따져보고 이제 세를 주는데 그리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 대부분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들이 대부분 1층에 포진하는 경우가 많죠 건물의 랜드마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 어느 정도의 매출 이런 걸 보고 공간을 내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을 선정한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임대차 계약 같은 거를 체결을 해요 예 그런데 임차인 선정에서도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건 상업용 정도 그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요 상업용 부동산은 비율 임대차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 비율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요 초기에 우리가 이제 업종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설 투자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또는 이 업종이 유치만 하기만 하면은 이 건물에 대한 랜드마크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스타 땡땡이라든가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를 유치를 할 때는 옵션을 걸어줄 때 초기는 임대료를 싸게 해 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조금 적게 해 준 다음에 시간이 조금 경과해서 이제는 자리를 잡고 뭐가 증가하게 되면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되는 매출의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추가로 주는 조건으로 유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쓰는 게 이제 비율 임대차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걸 계산 문제로 두 번을 인용을 했는데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 또는 심화 과정을 할 때 그 부분도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가 이제 유지활동이라고 있어요 유지활동에서는 우리가 글자를 따면은 이렇게 돼요 대학교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방적인 거예요 이건 사전적인 개념이고요 여기 대응적이라는 것은 사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방적이라는 것은 주요 시설물이 있죠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전기시설 이런 데는 수시점검, 전기점검을 통해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소라든가 쓰레기 수거 이런 일상적인 행위를 하는 거고 대응적이라는 건 소모품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24시간 내에 즉각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이거 두 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예방적일탄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외에 보험이라든가 임대료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활동이 관리활동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시면 건물의 내용연수하고요 생애주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건물의 내용연수라는 건 건물의 수명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물리적 내용연수라는 게 있고요 이게 가장 수명이 길죠 신축을 해서 철 갈 때까지 전체 기간이고요 기능적인 내용연수라는 것은요 신축 당시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거나 구식화될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의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죠 수입하고 비용과의 관계를 봤을 때 비용이 크거나 같아지는 정도가 되면 경제적 수명이 다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재투자 이런 걸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 내용연수는 세법상에서 과세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내용연수 이런 것들을 지칭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생애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물은 전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신축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개발 단계 416페이지에 가시면 신축 단계, 물리적인 면에서는 가장 신축이니까 깨끗하고 좋겠죠 그 다음에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재투자나 리모델링 있죠 그거는 이 단계에서 해줘야 돼요 노후 단계는 이미 그 단계가 넘어선 거예요 철거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투자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 단계에서 해서 이 경제적 수명을 늘려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애주기에 대한 것까지 해서 내용연수 생애주기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시험에 자주 인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가끔 여러분이 시험에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개발미 관리론에 있을 때 거기에 맞는 게 마케팅이죠 그래서 페이지로는 426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계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현대 기업에서는 마케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가치나 이미지나 판매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기업자분들도 마케팅 전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동네에 이렇게 중기업사가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다는 것도 너무 많다는 것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기업에서 제품을 갖다가 생산을 하죠 해서 가정에서 뭐 할 때까지 소비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다 내파하고 있는 것이 마케팅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 때부터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부여할 것이냐서부터 기획에서부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케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거시 환경이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 시장, 경기 이런 것도 우리가 봐줘야 되겠고요 미시적인 관계에서는 경쟁업자에 대한 어떤 전략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상에서는요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죠 기본적으로 마케팅 단원에서는 이 마케팅 전략이 제일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나누게 되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이것은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표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scp 전략하고요 우리가 마케팅 믹스 전략으로 또 세분이 되는데 얘네들만 갖고도 또 답으로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다 선치더라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이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객이 뭐를 요구하고 뭐를 바라는지를 갖다 캐치해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이다의 원리라는 걸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교재상에서 보시게 되면 43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431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아이다의 원리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먼저 고객의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흥미를 갖게 되고 그죠? 그래서 마케팅할 때 보면 예전에 일간신문에다가 그림이 하나 나오고 뭐가 가려져 있고 요거에 며칠날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지? 관심을 갖고 그러고 나한테 나오면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소고 공고가 되든 의류 광고가 되든 그런 걸로 이제 또 어필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철저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관계 마케팅 전략인데요 요거는 수요자하고요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있죠 예 이거를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래는 분양을 해야지만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분양을 하지 않더라도 자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따뜻함, 행복함, 편안함 이런 걸 갖추고 있다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자사 브랜드의 상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있었을 때요 이런 걸 바꿔서도 출제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케팅 전략의 세부적인 거부를 지금 다 정리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이 정도라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광고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가 4P 믹스 전략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재가 유판이라고 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판매 촉진이 있는데요 이 안에 광고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고에 대한 것은 지금은 참고하셔도 되겠으나 나중에 간략하게 정리 정도 시험상에서는 많이 인용이 안 되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의에 대한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만 잘 정리해 주시면 무난하게 우리가 시험에서 포인트를 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또는 두 번 더 들으시면 훨씬 나아지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또 추가될 수 있는 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때 플러스 원 강의를 한 번 더 해드리죠 그때 이러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한 강의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한 강의를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창도에서 chief 장거리와 인한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강의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대한 강의퍼들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에 대한 강의인과는 유행에 대한 강의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그 시간에 대한 강의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